지금 옆에서 정한이 형이 셀카를 찍고 있어요. 정한이 형, 셀카를 찍고 있어요? 어, 네, 지금. 저도 같이. 아, 싫어. 나머지 찍을 거야. 아니요. 아, 알겠어요. 같이 한 번 찍어볼까요? 저희가 셀카 찍는 방법. 저희 그때 배웠었잖아요. 쿱스한테 셀카 찍는 방법. 근데 이 카메라가, 이 어플이 바로 아기취미 어플이야. 제가 이게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. 예, 이게 음식을 찍는 카메라라고 두 명이 쓰더라고요. 후-으 카메라라고. 그래서, 뭐야 그럼 너 얼굴은 아기취미야? 네 얼굴은 음식이냐고. 예, 그때. 근데 이게 잘 나온다고 해서 되게 잘 나와요. 성명이가 저도 깔으라고 해서 저도 깔았어요. 또 에스쿱스가 알려준 것. 아, 또 쿱스 형이 또 저희 그 어디죠? 그 에스쿨이너박스인가? 거기서 셀카를 잘 찍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근데 입술을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약간 표정 찡그리면 잘 나온다고. 여러분 잘 나오나요? 어때요? 편안해? 어, 나만 찍어봐도 알겠습니다. 애정도 잘 보려는 것 같은데요? 역시... 아 얘 너무 이상한데 우리 지금? 아 일단 찍어봐, 일단 찍어봐. 알겠어. 이거 삭제.